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저희가 오집을 냈습니다 네 아 드디어 오집을 냈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앨범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올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세히 바라는 그런 기분으로 하이파이버치 레이저 파이팅 하이파이버치 레이저 파이팅 에이 오 이 컴비 컴 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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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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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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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